안녕하세유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입니다 노르블 챔피언은 토라온 탑 나소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평범하게 나소스 한번 할건데요 최근에 갑자기 하고 싶어졌던 빛나는 티끌만 가는 나소스 한번 해보느라 하겠습니다 쿨감은 곧 딜이니까 눈은 요 딱으로 들어주시구요 가보도록 하죠 가자 가야겠다 저 이거 들고 전망해도 양해 좀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나소스를 좀 하는 편이지만 쿨입니다 이거 몇 번이나 도전했는데 다 처망했어요 일단은 오늘 절대 안 할건 빛나는 티끌 6개 사기는 안 할겁니다 그건 진짜 구리드라고 망한 전적이 왜 하시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그리고 쉔은 나소스가 힘든게 맞아요 맞는데 탱커 상대로 나소스 안 하면 난 못 참아 이걸로 최대한 돈만 딱 모아서 쉔을 하나 사 경험치만 먹자 쉔이 견제를 안 해 고수야 고수 그 봐주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거 알죠 진짜 고맙긴 하다 봐봐 견제를 안 해 그냥 이렇게 쉬운 애들 만나면은 큐 두개 찍어버려 대폼 먹는데 견제할 것 같은데 이걸 안 해? 진짜 고수다 고수 오늘은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겠구만 편안하게 할게 오지마 오지마 오늘 평화협정하는 날인가 보다 조발 그 빼놨대요 잠깐 별은 나소스 상대하는데 조발을 할 순 없다 하면서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 빛나는 티클 도전해봅니다 아니 이거 의도적으로 그러나? 딱 6랩부터 갑자기 신이 되는거지 오늘은 운세가 좋네 아 그치 조발이 아니라 도주잖아 저건 아 6티클 시키려고 일부러 약한 척해 아 손해봤어 아니 고수다 저 녀석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잖아 아 당심을 유도해서 낭심을 가격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인가 맞다 맞다 이제 큐쿨 4초인데 벌써? 에이씨 어어? 아 봐봐 봐봐 아프잖아 저거 초반에 한 번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처망했을텐데 아 당했다 당했어 사기꾼 전형적인 속임수 알죠 일부러 몇 번 당해주는 거 응? 응 한대만 더 한대 궁은 좀 해봐야겠다 이거 보면 트롤이라고요?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? 어어 이새끼가 넌 뒤졌어 죽어 이씨 버블리 안쓰고 죽여버리기 2티클 가고 뭐 올리냐고요? 그래서 근데 나사스는 다 올릴수 있어 이제 일단 신올리고 쇼진 올리고 하면 되죠 쿨감심도 가야되구 으흐 컴백컴 너.. 너는 이제 도발하러 오면 죽는거야 알지? 난 이미 신이 됬어 나는 킹이야 그냥 그래 딴데 내려가 딴데 내려가 아하하! 도발 피했다! 흐흐흐의 흐 흐흐이 오 돈에? 어어어 오오오오 흐아앗! 쨌쨔아앗! 쨔아아! 하하하하하하 어디로 와! 한 대만 더였는데!! 그치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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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나 열심히 파밍했다고오 오우 어 그래그래 어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나나나나 죽었어 쇼진이나 가자 이건 쇼진이 좋아요 이제 근거리 한 번에 없어지고 13분에 400스텝 누구 온다 아 다행이다 씨바 기발로 회복해주고 놀라세죠 14분에 벌써 20분급 스펙을 쌓아버렸는데 이거 원래 쿨감신 대신 다른 신발 하나 가면 훨씬 셉니다 아께 피했고 아 이거 잘못했다 근데 그냥 괜찮아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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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야 이게 죽어? 브라이어 왔다가 한 대 맞고 그냥 골로 갔어 따봉 브라이어 서렌 칠 건가 봐 왜 따봉 날려 피바라기 갈까요 정수 갈까요 피바 가자고? 오케이 humble 으 으 잘가 1 대 두들 2 대 2 대 2 대 1 대 2 대 2 대 1 두 대 2 대 3 1 2 대 2 대 에에에? 히ㅏ흐흐흐흫 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흡혈이 이상해 제리 한 대 맞고 정신 차릴 지금 17500스텍이다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그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쉐앤이 다른 걸 못한게 아니야 초반에 견제 안해서 x땡 어? x땡스 끝났다가 에에에에 W 한번 더 기다렸다가 어 그렇지 아 이거 이거 너 놔줄게 다시 일단 이거 밀고 생각해 그 굽들아갑시다 참고로 저 3일차 가지도 않았습니다 쇼진빌드갈때는 3일차 안가Bro estim 야 먹지마 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 여길 밀어봐야지 오 오 오 오 뭐 안오네 에휴 와 흡혈 왜이래 방금 스읍 바론 드실? 나도 이제 슬슬 끝내러 갈건데 지금 느낌이 존나 맛없게 끝날거 같애 그렇다고 봐주기에는 또 애매한 느낌 알죠 궁 벌써 돌았어 나 가는중 왜 죽었어 안녕하세요 어 에? 야 제리가 잘하네 반응석도 느낌 있네 한 대 어 그래그래 어 그래그래그래 한 대 앗 어 두 대 설에는 안쳤으면 좋겠다 아니 나 지금 흡혈이 개높은데 의미가 없어 나 흡혈량 99%인데 어? 한 대 두 대 한 대 음 한 대 음 어어 어? 뭐야 어?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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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는 살았네 그래 제리야 행복하게 살아라 일단 근데 너무 템 잘났으니까 세릴다가 보자 거기에 이제 영약까지 먹어가지고 사실상 15% 더 추가해요 일단은 24분인데 천만 딱 찍고 끝내죠 그냥 피바라기 났었어요 의외로 맛있는데 물론 좋진 않은 듯 생각보다 맛있는 건 개인적으로 맛없는 건 그럼 뭐냐고 하는데 인피는 존나 잘 큰 상태에서 뽑아도 맛없어요 가자 나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칠게 한 대 너도 한 대만 칠게 한 대만 어디에 있니? 아아 안녕 안 돼 와 미친 퐁 아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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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 퐁 그냥 애들이 전부 다 한 방이야 서랭 안 쳐주는 거 너무 고맙다 얘들아 또 이거 불법 디코 하고 있어? 왜 서랭 안 치네 무서울 정도야 그러니까 서랭 안 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안 끝내는 거 보여준데 이거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제리가 혼자 캐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야? 이기게 해주고 싶네 아 저런 애들 보면은 그냥 이기게 해주고 싶은 마음 안 와요? 아니 그만큼 이기고 싶으면 난 이기게 해줄 의향이 있는데 뿡 어허 뿡 어억 뿡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아 아 됐다 오 오 잡았잡았았 따랄아아ㅏ아ㅏㅏㅏㄱ 허흐흐흐허 허허핳іє 스흐허 우리도 이걸 안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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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마우시잖아아 펜타 성공 이런 애들 만나면 감사 인사 꼭 해 고맙다 아무튼 오늘 짬통 오이 찍어봤습니다 방관이 99%나서 쓰이자 쿨감 99%나서 쓰이자 흡혈 99%나서 쓰 트포 빼고 다 감 4등 피해량 꼴등 감소량 1등 재밌었다 끝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둥